나는 꿈같아 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프라이즈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제 엄마 생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생신은 조금 다른 생신보다 좀 특별한 생신이라 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서프라이즈로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다른 친척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지금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그냥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기에는 좀 아쉬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특별한 선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방이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엄마한테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엄마 항상 동네에 다니실 때도 동네 한의원에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신다든지 동대문에서 산 저렴한 가방을 들고 다니셔서 계속 마음에 쓰였는데 이번에 좀 돈을 좀 투자하고 좀 이렇게 써서 엄마가 좀 좋아하실 만한 가방으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That's correct! I think she'll like it and she'll feel good and she want to show her friends or something It'll be cute, so 이번에는 좀 특별한 생일일 만큼 저희가 선물을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기 전에 과연 이 가방의 값이 얼마고 어떤 제품들이 매장에 있는지 좀 재고 확인을 해보고 내일 모레쯤에 줄리엣이랑 저희 누나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가방이 있는지 저희가 리스트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저희 누나랑 저랑 해서 이제 각출해서 보낼 하기로 했고 줄리엣은 그 안에서 또 스페셜한 선물을 주려고 하니 저의 이번 선물 영상이 어떤지 한번 기대해주세요 엄마한테 그런 선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기 전에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지가 좀더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선은 로이 비 responded 온라인샵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waste 근데 남자들은 정말 젊고 ую치 어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잠길 수 있는 거? 근데 가격이 부설나라네 그러면은 며칠 후에 갈 매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때 본 매장에 제품 많지 않아서 또 다른 버스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있기를 바라면서 버스 타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예? 지금 옆에서 누나도 같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루이브 똥에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힘든 일 밥을 했네? 저희는 다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서 다시 사게 될 거 같습니다 힘든 하루였네요 저녁이 됐습니다 점심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루이브 똥 가방을 구매 완료했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진짜 이거 구하려고 다른 매장도 가고 이것저것 갔는데 이 매장이 그나마 괜찮은 가방이 있어서 결국 오늘 저녁에 구매 완료했습니다 점심에 나왔는데 엄마한테 내일 잘 전달해드리고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 생일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내일 생일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내일 생일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예 저희가 아까 점심을 같이 먹고 왔고 저희 밥 먹으러 간 김에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서 엄마를 몰래 그냥 백화점 산책하는 것처럼 모시고 가서 그냥 루이브 똥 매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엄마 이거 봐봐 봐봐 이러면서 저희가 고른 가방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고른 가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알았어 이제 가자 이러면서 마치 사줄 것처럼 했는데 그냥 아이쇼핑만 한 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살짝 기대한 듯한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선물을 승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줄리엣이 이렇게 손편지까지 직접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방을 저희 작업실에 숨겨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물을 바로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고기 할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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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빅 빨리 이제 불을 꺼요 메콜웨시 손 불고 눈 감..잘 감고 있어 눈을 떠 주세요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열어봐 이거 엄마가 뭔데 열어봐? 누나랑 나랑 산거야 이거 아이고 연애들 준다 세상에 죽구만 왜 니 비싼걸로 사아 아까 얘기 비껏 보자고 그랬더니 한두 푸면 무슨 가방을 어딜 들고 다닌다고 아이고 이게 우리 얼마짜리지 못하냐? 할인받은거야? 할인받은거지 봐봐 이거를 안에 열어봐 어떤지 한번 봐야지 나는 아까 공성 그냥 적었더니만 그건 줄리엣이 주는거야 돈을 줄리엣이 준거야? 아이고 왜일이야 왜 돈을 한말로 좋아하는거 맞냐? 좋아하는거 맞냐? 아이고 참말로 의지하라고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해피버스데이 추유 안녕하세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가끔 맞으면 보내주세요 항상 가세요 아이고 전화관식으로 해독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래 되게 고마워 이거 한 두 푸도 아닌데 엄마가 무슨 어디서 얘기해 어디 다니기들 해 뭐 그래 이게 뭐였지? 루이비통 루이비통? 루이비통?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엄마 너무 편다니까 환불해? 엄마가 원하면 환불을 할게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 왜 가방보다 줄리엣이 준을 더 좋아해 그랬어? 줄리엣아 요즘 돈을 잘 벌어 이제야 지금 엄마가 반응이 받고도 안 좋아서 추작을 좀 합니다 우와 세상에 아우 세상에 나는 꿈같아 꿈 사실 저건 그래서 엄마대로 해보라고 그랬었구나 오 시스 그라크리스 이건 뭐냐 앙증스러워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반응을 좀 잘했으면 아니 나는 얼떨떨다 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왜? 돈같이 저거 같은 거지 엄마가 가방 안 좋아하면 우리가 돈으로 환불해서 주려고 그랬지 아이고 오늘 최고의 선물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드디어 모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집에 들어왔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엄마한테 선물을 전달드렸고 처음에는 엄마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보시다가 좀 얼떨떨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이 좀 미적지긴 했는데 나중에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나서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잘 때 머리에 이구 주무신다고 잘 때 머리에 이구 주무신다고 결과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선물이었고 이런 선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팩을 선택했었는데 하지만 그렇지만 그녀는 그의 다른 것보다 정말 좋아해서 더 좋아하던 것 같았고 그래서 좋겠다 그래도 그의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던 것 같았고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다른 것 같았고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저 가방 색깔이랑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엄마 가방에 들어 있는 줄리엣이 준비한 현금을 보고서 가방보다 더 좋아져서 제가 속으로 아 이 가방을 바꿔서 현금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오늘 줄리엣도 너무 생활 준비하느라 같이 너무 고생을 했고 오늘 영상은 빨리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계속 선물 돌아다니고 뭐 찾고 하다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네, 맞아요. 오늘 바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